어느 날부터 블랙졸에 묘한 상자가 나타났지 특히 대형 보물 상자는 누구나 먹고 싶어 했어 상자를 찾은 사람들은 기뻐했지 하지만 그 달콤한 상자는 우리의 미끼지 상자를 보고 온 건가 기다리고 있었다 죄송해요 저 파돈들어거든요 아 뭐야 뭐래 몇 번 쌀만 했어 왤ias에 어 네 조금만 뺏어 쌓갈게 우리 원장님 뺏어가 링끌고 링끌었.. 뒤로 빼 뒤로 빼 벗배x2 다 빼 이건 싸우자 이거 싸우자 이거 이거 쭈만드 앞으로 쒀말어 클랩 다 도망치고 혼자 잡힌 놈은 애원했지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도 이 재울 수 없는 허기가 지긋지긋하답니다 그리고 남자의 비명소리가 딱 한 번 들렸던가 내가 묶고 쿵 찍었을 때 말이야 우린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지 왜 먹으러 온거야 지금 이유를 모르고 오셨네 나는 대박이다 그랬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